오버워치 투움몬 주쇼 시작합니다 메이 궁 썼다! 궁 썼다! 메이 궁으로 모여! 메이 궁으로 모여! 이 칭찬 카드! 뭐야 뭐야 이거 칭찬 카드 10초 2큐 야 여기로 와! 야 다마 다마!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시청자분들한테 오랜만에 또 뵙는데 안녕하세요 오늘 뭐 할 거냐 하면 설명을 내가 안 해줬지 내가 너를 조정할 거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조정을 했을 때 난 네가 게임 플레이를 진행할 수 있을지 내가 손이 안... 한 반만 따라와도 이길 수 있어. 나만 믿어봐. 디필코 내가 너를 성장시켜줄게. 일단 저쪽 가서 로그인 해놔 줄 수 있어? 녹화만 돼있어요. 방송은 아니고. 아 녹화? 아 아 마이크 잘 들리십니까? 네 마이크 들립니다. 경룡은 음원 킬 하나 할 때마다 격한 리액션 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선생님들. 바퀴 전문입니다. 맡겨봐 주십시오. 엄청 자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 이팀 여러분들. 안녕하세요. 메이 해도 될까요? 네 네 네 네. 메이가 공 쓰는 순간 메이 궁극기 쪽으로 쓱 달려와주면 또 다 같이 울었죠. 약간 그런 그림 잘 부탁드립니다. 아 네. 오버워치 투리 머니쇼 시작합니다. 첫 판은 내가 안 건들고 그 팀원분들이랑 잘 이야기하면서 될 것 같은 아 알겠습니다. 친구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 게임하고 있을지 들어와 볼까요 이거? 벽! 내가 담아봅니다. 오 벽 잘 쳤어. 그럴 수 있어. 안돼. 맞아요 맞아요. 메이가 안 죽고 있죠? 아무리 여기 대놓고 포지션 있어도 절대 죽지 않는 부사신 메이입니다. 아니 왜냐? 좋았다. 지금 매일 절대 잡지 말라고 요청을 해 놔가지고 매일 안 죽음으로 지금 잘 하고 있어.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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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와졌어. 다 와졌어. 와 4인공 와 나이스 뭐야 밀키는 좋아 메인 궁 쐈다 궁 쐈다 메인 궁으로 모여 메인 궁으로 모여 메인 궁으로 모여 여러분들 이제 이것점만 안 뛰는 걸로 할게요 적당히 하나가 역할 침착하게 그냥 쏘기만 하면 돼 앞에 있는 거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!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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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세균맨 어 살아있어 너 안죽고 있어 침착하게 쏘면 돼 야 궁극기 지금 쏘면 어떡해 다 들어와 궁극기를 다 들어와 궁극기를 다 들어와! 궁극기를 다 들어와! 오케이! 아니 좀 천천히 쓰지! 다음부턴 궁극기를 내가 쓰라고 할 때 써봐! 그럼 6인공 만들어줄게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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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! 쉬프트 쓰고! 궁극기 써봐! 궁극기 써봐! 궁극기 써봐! 궁극기! 궁극기! 궁극기 지금 써봐! 궁극기 써봐! 궁극기를 한 척 모여 다 모여! 궁극기를 뭐야! 뒤에 섰어! 뒤에 섰어! 야 다 왔다! 야 메인공 다! 야 늦췄다! 와! 메인공 나이스! 나이스! 뭐야 뭐야! 메인공을 좋아! 뭐야? 메인공 나이스! 진짜 좋아! 너무 잘하는데? 뭐야? 딱 쓰레트 쓰면 6인공 된다고 했잖아! 오.. 뭐지? 오 이거 뭔가.. 뭐가 이상한데? 야 재미 근데 뭔가! 재미 근데 뭔가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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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빨라진 느낌인데 내가? 루시우 때문에! 루시우 이 속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! 뒤에 와봐! 뒤에 루시우 있어! 어디 어디? 루시우 여기! 뒤에 루시우 여기! 럭키아이! 럭키아이! 그럼 자리하고! 그러면 빨라져! 이 사람 곁에 있으면! 이렇게 되면 흰이고! 노란색 옆에 있으면! 루시우! 자리 루시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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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케이 오케이! 이러고 있는데도 안죽죠? 벽 잘 먹었댐 오 메인이네 메인 야 바닥도 너무 대놓고 바닥 보고 쏘는데 빨간색만 보고 쏘는데 어 밀어 밀어 그렇게 하면 밀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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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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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왜 여기 있는데 안 쏘 무적인 무적인 메인 어떻게 살아왔지? 야 힐 밴인데 오 시프트 야 시프트 잘 썼다 너 뭐야 궁극기로 행차 뭐야 야 나이스 루시우님 루시우님 메인한테 맞아줘 메인한테 맞아줘 가만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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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어줘 얼어줘 루시우 얼어줘 야 올려봐 루시우 올려봐 오 야 나르스 야 루시우 적었다 아이 잠깐만 적군 적군이 이거 적군이 막 날 안 쏘는데? 너한테 인성질 하려고 한거야 근데 너가 참교육 한거야 82% 87% 메인한테 조금만 더 맞춰주면 마지막 궁극기창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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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지금 써 지금 써 지금 써 지금 써 지금 써 지금 써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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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와 미쳤다 이 칭찬 카드 뭐야 뭐야 이거 칭찬 카드 너 그거 상한 짓 한거 아냐? 아니 일부러 너희 팀에 조금 지금 그랜드마스터 분들 넣어 놓아주셨어 이상한 짓 한 거 아니야? 이상한 짓 한 거 뭐였어 내가 상대 팀에는 티어가 낮아 아아 그래가지고 좀 쉬운 느낌이 있을 수 있어 좀 맞추기 쉽지도 않았어 상대 아니 그냥 뭔가 루시우는 아까 너한테 와서 장난친 거야 인성지 메일도 인성지라잖아 루시우도 와서 막 이속하면서 인성지라는 캐릭터야 원래 아아 봐봐 시청자분들 채팅도 궁 빨라 빨라 들킬 뻔 와우 뭐야? 뭐가 들킬 뻔 와우야? 위치 숨어있는 거 루시우 아까 어 숨어있는 거? 한번 바꿔서 해볼래 팀은 그대로? 여기서도 캐리하면 더 실력이고 뭔가 뭐 뭐가 뭐가 뭔가야 내가 너무 의심병 아니 뭘 의심해 오늘의 콘텐츠인데 일단 너가 메일로 살짝 똥을 싸줘야지 내가 디바로 알려주는 게 되거든? 지금 또 강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의심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좀빵 게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저쪽 팀을 그냥 박살내면 되는 거죠? 발라버리면 되는 거죠? 알겠습니다 확실히 아까랑 느낌이 다르지 너희 팀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제 느껴져? 어 너무 잘하시는데? 그래 이게 이게 원래 내 이게 원래 내 실력이지 와 이게 팀원이 중요하구나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너의 디바를 조정해준다면? 내가 너 말을 어떻게 다 알아듣고 해요? 최대한 내가 알기 쉽게 해줄게 이길 수 있도록 이게 나의 목표야 선생님들 디바한테 6인 9 당해주는 게 목표입니다 이번 판에 네 네 이겼습니다 6인 9 확인요 야 디바 왜 이렇게 앞에 있어? 너 시프트 써봐 시프트가 이동하는 거거든? 아 시프트? 어 뒤로 뒤로 빼야돼 뒤로 빼야돼 뒤로 빼야돼 우클릭 누르면서 빼 오 오케이 잘했어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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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프트 누르면서 좌칼릭 좌칼릭 아니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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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를 돌려 고개를 돌려 오케이 뒤로 뒤로 고개를 돌려 뒤로 뒤로 아 맥씽 죽어주세요 디바한테 ICH 나이스 야 너 저거 연습해봐 시프트 써서 저게 2층 올라가봐 2층? 내가 완전히 뒤로 빼봐 메르시 없다 리그룹 리그룹 아야! 아야! 아우 뭐야? 자자 힘들어! 죽어줘야죠 왜 다 피해! 아 반사신격으로 자폭 다 피하네 이게? 반사신격으로 피하면 안 됩니다! 우리 이거 바뀐 경쟁전 아니에요! 오케이 우리 이제 자폭 찬다! Shift Q 눌러봐! Shift Q 눌러봐! Shift Q 눌러봐! Shift Q 눌러봐! Shift Q! Q 눌러봐! 야 여기로 와! 야 타와 타와 타와! 나이스! 와 내가 뭐랬어! 어 쏘라mac도 된다고 했지! 쪼금 많이 밀리긴 했어 완전 깔끔했는데? 어 필요가 Indust기 덕분에 막긴 했는데 많이 밀리긴 했어 야 그래 이거 냥 기자야 이제? 해치하다가 궁극기 각 고이믄 쓰면 되는데 이제 Shift Q 싸봐! 올리비달리 소전! wannaand audience 안 expansive 뭐야? 억 bil 어어 야 거의 영화의 한 장면이야 총알 디바만 다 비껴 나가 여러분들 리스프 맞춰봐 완전히 뼈좀 리스프 맞춰줘 비비지말고 하나 둘 셋 아 여기 있다. 잘 찾으신다. 핏 잘 찾는 것도 칭찬해 주시네. 세균맨 돌진하거든요. 그거에 낙지 당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선생님 뒤에 숨어 있으라고 할게요. 그 처음에 시작. 앞으로 쭉 가봐 앞으로 쭉 가서 지금 정크래 보여. 여기 숨어 있어. 거기서 이제 지나갈 때 돌진하면 돼. 못 보거든. 그렇지 쉬프트 눌러봐 쉬프트 눌러봐. 그렇지 쉬프트 눌러봐 쉬프트 눌러봐. 나이스 성공했어. 오른쪽으로 와봐. 오케이 거기로 와봐. 거기서 이제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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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뒤돌아봐. 여기 정면 봐 정면. 거기서 돌진 눌러봐. 돌, 돌진! 돌진! 나이스 성공했어. 랭킹볼님 나이스였습니다. 딱 랭킹볼이 자선처럼 달려가지는데. 라인한테 가줄 수 있어요 손브라님? 라인한테 가서. 야 라인 망치를 둘러봐. 망치, 망치망치! 어 어떡해. 뭐야. 나이스 너 찾았어. 너가 손브라 찾았어. 나이스 막히들어? 막히들어 궁극기 써! Q 눌러도 돼 Q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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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잘 썼어 나이스 친구들도 그냥 상황 안보고 칭찬하네 공격적인 거 맞아 여기는 공격적인 거 맞아 앞에 가서 Q 누를 수 있어 저기 사람 보이는데다가 사람 보이는데다가 Q 사람 보이는데다가 여기 봐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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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다 눕혔어 휘둘러 와우 나이스 좋았다 와우 잘 쓰고 있어 저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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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지마라 보세요 레킹볼 죽임 죽이지 말고 나이스 이제가x2 튀어나x3 좋아좋아 나이스 레킹볼 야 이때 왼쪽으로 돌자 맥크린만 왼쪽으로 돌자 맥크린만 왼쪽으로 맥크린만 왼쪽으로 맥크린만 6인경을 봐야 돼 바티스트 살아나오면은 바티스트 살아나오거든요 곧 아직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 아니야 지금 아니야 죽인 마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기다리고 있어 기다려 아직 여기 숨어있어 여기 숨어있어 여기 숨어있어 아직 다 키우는 살아가고 보면 숨었어 숨었어 지금 왼쪽으로 나가야 돼 하나 둘 셋 하면 굽으면서 하나 둘 셋 굴러 쉬프트 쉬프트 누르고 다시 다시 궁극기 채우면 돼 괜찮아 다시 궁극기 채우면 돼 휴 누르고 가만히 있어야 돼 궁극기를 누르면서 가만히 있으면 돼 지금 궁극기 좀 채워주세요 어 어 야 나이스 헤드한다 야 뭐야 에잉 좋다 에잉 좋았다 방금 지금 메르시가 너 힐 주고 있거든 그냥 싸워도 돼 자신감 갖고 야 궁극기부터 채우자 나이스 나이스 야 궁극기 고찬다 너 나 왼쪽으로 다시 한 번 잡고 해볼까 내가 싸인 줄게 내가 싸인 줄게 쌤 이제 뭉쳐있을 시간입니다 뭉쳐있을 시간입니다 오케이 쭉 앞으로 좀 가고 천천히 와서 이제 하나 둘 셋 큐 눌러봐 큐 눌러봐 키워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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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. 가만히 있어 하나 둘 자클릭 눌러 자클릭 자클릭 나이스 나이스 좋았어 좋았어 3인궁 다는 패非常的 개 National 케워농 Q. 나이스 좋았어 3인궁 점이란 게 이기니까 그치 이겨야지 재밌지 이게 바로 오버워치다 진짜 너 아무것도 조작한 거 없어 너가? 내가 조작할 게 뭐 있어 안 믿기는데? 아 그럼 팀원들이 잘해주신 거네 응 팀원들이 잘해주고 적팀이 잘 호응해주고 아 아 그러면은 이거는 뭐 핵 같은 게 아니라?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짜고 친 파이 그냥 뭐지? 이거 마이크 뽑혔대요 지금 마이크 안 들리는데? 마이크? 지금 마이크 안 들려요 지금 아직 그 방송 마이크 안 들린다는데?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끼리 방종해 우리끼리 방종해버려 여기까지 나무늘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알람 설정까지 유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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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다 끝냈습니다 이제 끄셔도 됩니다 맞아 이제 다 선생님 끝났습니다 마이크 아직도 안 들리나? 아 들려요 들려요 아 이제 들려? 저희가 다 끝냈는데 다 끝났다고? 뭔 소리입니까? 끝났는데요? 뭐 어떻게 끝냈다는겨? 이제 배우분들이랑 대화 나눌 수 있어 선생님들 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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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획사기단 조작사기단 그래도 이 두 시간 행복하지 않았어? 아 근데 아 감사 감사했었습니다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제가 마치 잘해진 것 같은 무슨 약한 것처럼 도핑한 것처럼 여기서 계속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어 가서 죽어주세요 궁극기 잠깐 멈춰요 서울으로 싸우지 말고 여섯 명 대기해야 돼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분들이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내가 감사할 거지 너가 감사할 건가? 널 다 속인 분들이야 이거랑 합심해서 그러니까요 왜 이게 왜 약간 왜 이게 속았는데 짜증이 안 나고 왜 좀 약간 간다한 느낌이지 이상한 느낌이네 오케이 완벽한 행복같이 좋아요 뭘 따르 이렇게 해서 오늘의 초광관 친구 오랜만에 놀러온 기념으로 트루먼쇼 몰래카메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또 더 다양하실까 즐거운 콘텐츠로 돌아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아 유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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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바